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참참 신준입니다. 자, 스피드에 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스피드에서 힙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레슨은 이런 식으로 할 텐데요. 두 가지를 크게 다룰 겁니다. 첫 번째는 척추각을 잃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스윙을 할 때 힙이 턴을 하잖아요? 턴을 하면은 이게 꼭 나와야 하는 모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공식입니다. 제가 스윙텐에서 여러분들에게 신준 공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모션입니다. 어떠한 선수이든 어떠한 아마추어이든 간에 이 모션을 꼭 지나서 가야 하는데요. 그 중요한 것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척추각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척추가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처음에 했을 때처럼 이렇게 각을 유지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스윙을 하면서 척추가각이 유지를 못하게 되면은요. 다운스윙을 해서 볼을 칠 때에 어떤 현상이 주로 일어나냐면 팔을 이쪽으로 위로 들었다가 내렸다가 또 다시 올리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팔을 사용해서 스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팔을 사용. 이거는 완전히 제가 팔만 쓰고 있는 스윙이고요. 제가 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팔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톤이 발생한 거고요. 드레스에서 각을 유지하면서 스윙을 해주면은 가장 큰 장점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것을 팔을 위하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스윙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샤프에 클럽헤드가 뒤쪽으로 가 있다가 이렇게 임팩을 오고 뒤쪽에서 또다시 앞쪽으로 나가서 볼을 맞고 턴을 하고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그러니까 턴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스윙을 할 수 있는 그 단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척추가 각을 어느 정도 유지해 주면서 스윙을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척추의 각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에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마추어 여러분들 보시면 볼하고 그 자세가 너무 가까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오픈 스튜디오 할 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재미있게 하려고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레슨을 맡았던 한 분이 그때 장재식 프로듀스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한 분이 이렇게 볼하고 너무 가까이 서 계셔가지고 이렇게 멀리 좀 서라고 해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랬어요. 누가 해보라고 했는데 용기가 생기지 않더라. 이게 안 맞을 것 같고 불안하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분도 다 할 수 있는데 왜 못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게 그분이 볼을 두 개를 쳐봤는데요. 정말 잘 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CF 하나 찍을 뻔했는데 광고는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분이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손이 이렇게 너무 가까운 경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일어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볼을 맞추기 위해서 일어서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다운스윙에 내려올 때 손이 이렇게 완전히 이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손이 가까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동작입니다. 이게 진 퓨릭 선수가 하긴 하는데요. 정말 힘든 동작입니다. 이 정도 연습을 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차라리 조금 더 멀리 서십시오. 그러면은 하루나 이틀이면 해결될 문제니까 꼭 유지를 어느 정도 하십시오. 거리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어디래서 하시고 팔에 힘을 쭉 빼신 상태에서 왼팔에 여기에다가 클럽을 이렇게 걸어보세요. 위치가 어느 정도 되나. 이거는 사실 왼팔을 힘을 완전히 뺀 상태는 사실 약간 멉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나 약간 안쪽입니다. 이 지점이나 약간 안쪽. 그러니까 팔을 완전히 힘을 빼고 놓은 상태에서 클럽을 잡아보시고요. 이 지점이나 조금 안쪽. 조금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시면 스윙 하시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 거리 어느 정도 유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스파인 앵글을 그러니까 척추의 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단순히 이것을 내가 앞으로 숙이고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역시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해보시고 잘 되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선수들한테 연습을 많이 시키는 게 있는데요. 그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장새별 아나운서가 잠깐 도와주시겠어요? 아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여기서 이걸 이렇게. 빨간색이 잘 보일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그게 잘 보이겠네요. 이걸 해주십시오.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잡고 서 계시면요. 네. 자 이게 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벽이 아니고 한 이 정도 되는 높이가 되는 면 가장 좋습니다. 벽이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벽이 아닌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자 이렇게 뒤에 두고요. 뭐 하시는 거죠? 제가 뒤쪽에서 제어의 힙 끝선에다가 이걸 놓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과감하게 엉덩이를 보여주시네요. 이게 그나마 운동이니까 되는 건데요. 보통 때 같으면 제가 땀 맞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시대요. 백스윙을 하실 때는 오른쪽 힙이 이거 이 선을 건드립니다. 벽 같으면은 백스윙을 할 때에 벽을 오른쪽 힙이 살짝 누르고요. 다운스윙 들어갈 때는 또 왼쪽 힙이 이쪽 벽을 이렇게 누릅니다. 근데 단 이때에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스윙을 하시다 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만 하시는 거죠. 이만큼만 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스윙을 끝까지 이렇게 쭉 돌아가 주세요. 자 그러니까 백스윙에서 오른쪽 힙 닫고 다운스윙에서 왼쪽 힙 닫고 이렇게 스윙을 이렇게 지나가 주세요. 이렇게 연습을 벽에다가 대고 좀 자주 하시면은요. 어느 정도 내가 힙의 위치가 일정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넘어지지만 않고 정상적인 밸런스만 유지한다면은 이 척추각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하면 뒤로 넘어질 거고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힙 끝손만 유지가 되면은 이 척추각은 그냥 자동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신춘 프로 보통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벽에 처음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저는 일단 지금 바른 패턴을 보여주셔서. 아마추어분들은 틀린 패턴은 이런 패턴이죠.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이 오면 이게 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렇게 일어서세요. 이렇게 벌떡 일어서시면은 문제가 스윙을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스윙을 이렇게 둥그랗게 해주지 못하고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경우가 이렇게 가장 많이 씁니다. 이렇게 일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치기라고 하기도 하죠. 약간 배로 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벽에다가 대시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것 놓으시고.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여드릴 때에 꼭 스윙을 여기까지 다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왜냐하면은요. 그것을 안 하면은요. 안 하고 연습을 하시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척추각은 유지를 했는데 스윙을 못 하시는 거예요. 척추각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힙의 끝선이 있으면 이거 이렇게 돌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선을 두고 연습을 하실 때에 이렇게 요만큼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돌아 나가세요.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돌아 나가시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로리 맥길로이나 타이거 우즈 선수가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많은 선수들이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은 해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뭐냐 하면요. 바로 스쿼트라는 건데요. 스쿼트라는 운동이 이렇게 스쿼트를 하는 건데요. 네, 스쿼트. 스쿼트. 자, 이거 영어인데 괜찮죠? 그렇습니다. 자, 스쿼트인데 스쿼트라는 것이 살짝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운스윙을 할 때에 살짝 앉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들은 과하게 앉는 선수 많습니다. 타이거 우즈 선수는 머리가 한 이 정도 내려 떨어질 만큼 이렇게 쑥 앉고요. 로리 맥길로 선수 예전에 좀 많이 앉았는데 요즘에는 좀 적게 앉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앉는 경우도 괜찮은데요. 이 경우에는 유연성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힙이 완전히 먼저 돌아갈 수 있으면 좀 많이 앉아도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힙이 완전히 이렇게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유연성을 가지고 계시지 못하시다면 이렇게 많이 앉으면 나중에 이렇게 벌떡 일어서야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유연성이 아주 좋은 경우는 드무시기 때문에 조금만 앉으세요. 조금만, 약간, 약간, 약간만 티가 날 정도로 약간만 앉겠습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살짝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살짝 한번 앉아 봤습니다. 이 느낌 가지시면 척추가 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힙 끝선이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척추가 자동적으로 각을 이루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